안녕하세요 그린라이프 센스 입니다 오늘은 소래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소래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라유체 라고도 하고요 제비 냉이 라고도 합니다 작년 봄에 이 소래풀 씨앗을 파종을 했는데요 가을까지 꽃을 못 피우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두었는데 겨울에 얼은 땅에 그 로제트 형태로 있는 모습입니다 2월 초에 영상 담은 거구요 이렇게 성당은 멈추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햇빛이 좀 잘 들어오는 쪽으로 그 흙이 좀 녹었을 때 퍼서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2월 중순 쯤에 양지 쪽으로 옮겼는데 3월 되니까 이렇게 대가 올라오는데 어 자수색 이구요 꽃잎은 무 잎보다 약간 크구요 어 잎이 약간 넓으면서 이런 모양입니다 중국이 원산지 이구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 식용으로 어 이름봄에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고 있구요 제갈량이 군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심었다고 해서 어 제갈채라고도 부르구요 어 또 수정방이 어 가전풀 이라고 해서 소래풀 이라고도 부르구요 또 보라유채라고도 부르구요 어 어 또 제비 냉이 라고도 부릅니다 음 소래풀을 제가 직접 키워보니까요 그 겨울을 매우 잘 이겨내는 그 내한성이 매우 매우 강한 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어 올 겨울은 그 영하 15도 이상이 뭐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내한성이 강한 식물들도 어 어 동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음 이 소래풀은 그 엉달에서 어 땅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안 죽고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내한성이 매우 강하구나 이걸 알 수 있었구요 어 내한성이 강한 만큼 약성도 우수한 약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이 소래풀의 또 그 성분은 종자 속에 트리테로페노이드 사푸닌 이라는 성분 하구요 듀트펜 글루코사이드 그러니까 듀트펜 배당체 인데요 이렇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꽃대가 아 진한 자주색으로 어 약간 그 하얀 분이 묻어 있구요 어 그리고 이제 이 특징은 입가 터 그 줄기에 틀이 없습니다 이맘때 좀 어 이런 몸에 어 뜯어서 어 나물로 어 할 수 있습니다 어 그 그 삶거나 볶아서 해도 좋구요 생으로 한번 먹어보니까 그 무 향이 약간 나기도 하구요 어 꽃도 식용이 되구요 어 그러니까 음식할 때 장식이나 어 토핑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소래풀은 성질이 따뜻하니까 몸이 찬 사람한테 매우 그 좋구요 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먹지 않거나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소래풀은 어 소화를 돕는 데 상당히 어 좋구요 어 종기를 가라앉히고 새살이 나오게 하는데도 어 효능이 좋구요 그래서 어 어 피부의 종기 피부의 염증 등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 소래풀은 주로 외용제로 사용을 하는데 전초나 잎을 어 진하게 다려서 바르거나 씻습니다 봄철에 그 나물로 먹어도 좋구요 그 잎이 아주 연합니다 어 그리고 어 꽃이 매우 그 아름다워서 어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고 특히 큰 공원이나 강변 주위에 요즘 어 매우 많이 심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꽃은 또 식용도 되구요 어 꽃 핀 후에 그 씨앗은 또 기름으로 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간상용 으로 어 또 식용 으로 어 약재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식물은 어 집에서 어 키워도 뭐 그 유용할 듯 합니다 많이 그 관심을 가지시고 어 소래풀에 대해서 어 더 연구가 필요한 듯 합니다 지금은 그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구요 어 어 그 인터넷 뒤져 보면 어 다료가 그 많지가 없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이 그 소래풀을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어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어 다른 식물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 올겨울에 추워서 근데 얘는 응달에서 거의 세 달 이상을 어 은 땅에서 살아있는 거 보니까 요 음 좀 더 연구를 한다면 어 좋은 성분이 매우 많이 이 함유되어 있을 듯 합니다 어 지금까지 그린라이프 센서 였구요 어 더 좋은 정보 알림으로 다가서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